위대한 갯츠비 6장 12번째 영상입니다. 갯츠비가 차를 가지러 간 사이에 탐은 데이지가 갯츠비를 만났다는 사실에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그러다가 세 사람은 집을 가야 되겠다고 갯츠비를 기다리지도 않고 떠났어요. 뒤늦게 허겁지겁 뛰어나온 갯츠비는 닥쳤던 개 신세가 됐죠. 이렇게 해서 갯츠비네 집에서 일어났던 짤막한 소동은 끝이 났습니다. 탐은 분명히 불안하게 하다의 수동태죠. 탐은 틀림없이 불안했던 것 같아요. at days is running around alone. 자 여기 running은 동명사죠. 동명사 앞에는 소유격을 써서 그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데이지가 주어 running이 동사가 돼서 데이지가 혼자서 싸돌아다니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탐은 분명히 불안했을 거라는 겁니다. for 접속사 for는 앞에 어떤 말을 해놓고 왜 그런 말을 했냐 하면 하고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어째서 탐이 분명히 불안했을 거라고 말했냐면 on the following Saturday night 다음 번 토요일 밤에 he came with her to Gatsby's party. 탐은 Gatsby의 파티에 데이지와 함께 왔습니다. 그러니까 데이지를 혼자 보내지 않고 탐이 같이 온 걸로 봐서 데이지가 혼자 다니는 것이 탐으로서는 분명히 불안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토요일 밤에 Gatsby의 파티에 탐이 데이지와 함께 온 것을 보면 탐은 데이지가 혼자서 돌아다니는 것이 불안했던 게 틀림없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Perhaps its presence gave the evening its peculiar quality of oppressiveness. 아마도 탐이 거기 참석했다는 것이 the evening 그 저녁에게 its peculiar quality of oppressiveness를 준 것 같아요. its는 그날 저녁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of는 동격의 전지사예요. its peculiar quality하고 oppressiveness가 같다는 거죠. 숨 막힐 듯한 압박감이라는 기이한 특성을 그날 저녁에게 줬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뭐가? 탐이 참석한 것이. 이 말은 탐이 그날 저녁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이상하게도 숨 막힐 듯한 압박감이 느껴졌다는 건데 확실히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어쩌면 그랬을지도 모른다. It stands out in my memory. 그날 저녁은 내 기억 속에서 stand out from. 뭐뭣 중에 두드러져요. From Gatsby's other parties. Gatsby의 다른 파티들. That summer. 그 해 여름에 열렸던 Gatsby의 다른 파티들 중에서 기억 속에 두드러졌어요. 그 해 여름에 Gatsby의 많은 파티가 열렸지만 그 중에서도 그날 저녁의 파티가 내 기억 속에 가장 뚜렷하게 남아 있다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아마도 탐이 참석했기 때문에 그날 저녁은 숨 막힐 듯한 압박감이라는 기이한 특성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의 파티는 그 해 여름 Gatsby의 다른 파티들 중에서 내 기억에 가장 뚜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There were the same people. 똑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Or at least the same sort of people. 아니면 적어도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은 아니라도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왔다는 거죠. The same profusion of champagne. 샴페인의 같은 굉장히 많은 양. The same many colored many kid commotion. 똑같은 many colored many kid. 여기 colored와 kid는 수동의 뜻을 가진 과거 분사죠. 많은 색이 칠해지고 많은 음조가 맞춰진 소란. 그러니까 그날 저녁의 Gatsby의 파티에서도 소란이 있었는데 여전히 색깔 즉 모양도 다양하고 음조 즉 소리도 다양한 소란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날 저녁의 파티도 다른 파티들과 다를 게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파티에 참석하는 사람들도 다 비슷비슷했고 샴페인은 여전히 풍성했고 각양각색의 소란이 벌어지는 것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어째서 이날의 파티가 내 기억 속에 뚜렷하게 자리 잡고 있느냐. But I felt an unpleasantness in the air. 모든 게 다 똑같았지만 나는 그 공기 즉 분위기 속에서 뭔가 거슬리는 걸 느꼈어요. 그 거슬리는 게 뭐냐면 A pervading harshness.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는 불쾌함이었는데 that 이하와 같은 불쾌함이었어요. 그 불쾌함은 hadn't been there before. 여기서 B 동사는 이다 있다 되다 중에 있다예요. 예전에 그 파티에서는 없었던 불쾌함이에요. 그런 불쾌한 기운이 구석구석 스며들어 있는 게 닉한테는 거슬렸고 이런 느낌은 아마도 탐이 그 파티에 왔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게 닉의 생각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거기엔 같은 사람들 또는 적어도 같은 부리의 사람들이 왔고 샴페인은 여전히 풍성했으며 각양각색의 소동이 벌어지는 것도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뭔가 거슬리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는데 그것은 예전에 그의 파티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구석구석에 만연한 불쾌함이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Or perhaps I had merely grown used to it. 혹은 어쩌면 내가 단지 거기에 익숙해지는데 grown 차츰 익숙해지게 돼요. 그런데 시제가 had grown 과거 시점에서 이야기하는 현재 완료입니다. 과거에서부터 차츰 차츰 익숙해져 와서 지금 이 시점에는 완전히 익숙해져 있어요. 여기서 그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파티에서 일어나는 똑같은 양상이에요. 거기에 닉은 완전히 익숙해져 있어요 지금. grown to accept west egg. 여기 grown은 had grown, had grown 이렇게 걸리는 거죠. west egg를 차츰 받아들이게 됐어요. as a world, complete in itself. a world는 전치사 as의 목적어, complete in itself는 그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목적 보호어. 그 자체가 완벽한 하나의 세계로서 west egg를 내가 차츰 받아들이게 됐다는 겁니다. with its own standards, 그 세계만의 기준과 and its own great figures, 그 세계만의 대단한 인물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로 완벽한 하나의 세계로서 west egg를 차츰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닉은 시골에서 처음으로 뉴욕에 와서 그 도시의 삭막함에 거부감이 많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west egg나 여기서 열리는 파티에 대해서도 호감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살다 보니까 여기도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고 이 나름대로 훌륭한 인물들도 다 있는 그 자체로 완벽한 하나의 세계로 인식이 됐다는 겁니다. second to nothing. 아무가 해도 둘째가 아니에요. 우리말에 둘째가라면 서로 할 정도라는 말이 있죠. 이 말도 최고란 뜻인데 역시 a world의 상태를 설명하는 목적 보호입니다. west egg를 최고의 세계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because it had no consciousness of being so. 왜 최고냐 하면 이 west egg는 자기가 최고라는 것에 대한 의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월의식이나 교만함 같은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동네를 진짜 최고로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west egg라는 동네를 완전히 인정을 하고 있는 이때에 and now i was looking at it again. 지금은 내가 west egg를 다시 바라보고 있어요. through daisy's eyes. 그동안에 익숙하게 바라보던 내 눈이 아닌 데이지의 눈을 통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또는 어쩌면 나는 그런 분위기에 단지 차츰 익숙해져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그 나름대로의 기준과 그 나름의 훌륭한 인물들을 갖추고 있으며 최고임에도 자신이 최고라는 의식을 하지 않아 최고인 그 자체로 완벽한 하나의 세계로서 west egg를 차츰 받아들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그 west egg를 데이지의 눈을 통해서 다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It is invariably saddening. 그것은 언제나 슬프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it는 가주어 to 이하가 진짜 주어입니다. The look through new eyes at things. 사물들을 look at 바라보는 거. 사물들을 새로운 눈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은 언제나 슬픈 일이래요. 다음에 which는 things를 가리키면서 문장 끝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you는 일반적인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이 그 사물 위에 적응을 하기 위한 자신의 능력을 쏟았어요. 여기 upon which는 upon things가 앞으로 나간 거니까 자기의 온 힘을 들여서 그 사물들에 적응을 했다는 거죠. 특히 여기 시제가 happy be 현재 완료니까 지금은 적응이 완전히 끝나서 익숙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익숙해져 있는 것들을 새로운 눈을 통해서 바라본다는 것은 언제나 슬프다는 거예요. 새로운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그동안에 자기가 믿고 진실 또는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완전히 다시 생각해야 되는 도전에 직면하는 겁니다. 지금 얘는 웨스트에게 겨우 적응을 했어요. 이제. 그런데 이 파티에 탐과 데이지가 왔어요. 얘네들은 그동안에 이 파티에 왔던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건 아예 종족이 달라. 그러면 닉의 입장에서는 얘네들은 과연 이 파티를 어떻게 볼까 궁금하겠죠. 그런데 탐이야 뭐 머틀 윌슨하고 뉴욕에서 난잡하게 노는 거를 닉이 봤으니까 얘는 신경 쓸 거 없고 데이지는 과연 이 파티를 어떻게 볼까 궁금해져서 자기도 데이지의 시각에서 이 파티를 다시 바라봤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조그만 식당을 자부심을 가지고 경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하고 급이 다른 전문가가 식당에 들이닥친 거예요. 예를 들면 백종원 같은 전문가가 와서 식당을 이리저리 훑어보면 혹시 그동안에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에 긴장이 되겠죠. 그러면 나도 그 전문가의 눈으로 내 식당을 한번 둘러봐야 되는데 그런 일은 언제나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이 모든 노력을 기울여 적응하여 이미 익숙해져 있는 사물들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언제나 슬픈 일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